으아아아 십승선으로 할까? 누런까까 전에 해봤던 모둔데 피단병 아 백한량님 호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긴 어쩐 일로 아 안녕하세요 난민받아라 어서오세요 머선일이고 배가 난타됐다구요 어서오세요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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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1식 계속 차는데 사기 아니야? 수비카드가 별로 안좋은가 오벨 카드더미에 영감을 세 장 넣고 썩습니다. 뽑으면 두 장 뽑습니다. 뭔데? 아니다. 안 좋다. 책은 반먹으면서 유튜브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게임 너무 어려워요. 이펙트가 캐릭터 맞는가요? 이펙트... 아니요. 높. 힘의 6배만큼 방어도를 얻고 모든 힘을 잃습니다. 세트의 1 이 카드의 효력이 세트의 수치만큼 영구적으로 감소합니다. 6배 다버섯배 휴식장소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휴식장소에서 보충할 때 한정이 삽처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 예지력 방어도를 얻습니다. 다음 턴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배터리 충전보다 구려 힐링 깎아톨 깎아톨 따카 t 깎아 Luk10 현실 조 大 카드를 한장 뽑고 공격 카드라면 피해를 5줍니다 뭐야 왜 개구려 얘 구린데 카드를 2장 뽑습니다 동일한 방어도를 얻습니다 꼼나 구리네 이펙트 뒷걸음질 세트에 2 안녕하세요 동지는 왜 안나오냐 따른 까까 안녕하세요 까까까까까까 포멸된 카드 한장당 1회복하고 한장을 뽑습니다 힘을 3 읽고 체력을 4 읽고 인공물을 2 얻습니다 적이 공격할 의도를 가지면 2만화를 얻습니다 비발성 없어지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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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클 흉내 무작위 아이언클레드 카드를 더합니다. 이번 턴의 그 카드에 명령이 됩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성가대 자유행동 모든 적에게 피해를 3주입니다. 오블더미와 버린더미를 바꿉니다. 얘를 9주입니다. 이른 체력 5당 피해가 증가합니다. 사용된 카드수만큼 일찍 증가합니다. 모든 디버프를 제거합니다. 턴 시작시 공격할 의도가 없는 모든 적에게 약화를 이 취약을 잃을 만큼 부여합니다. 아 루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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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안 죽었다. 루고리 오갈된 카드를 뽑을 때마다 2장 뽑습니다. 뭐야 개스레기인데 이거? 황금을 1,2 이었습니다 가비지 카드 엄청 많네 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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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 외에 사용한 카드가 없을 때 불가침을 1,2 이었습니다 이부터 내 공격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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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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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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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축복 색깔 외래 보스를 처치할 때마다 이 카드의 비용이 1감소합니다. 모든 카드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카드의 비용이 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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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도 고를 수 있는 오메가 오메가는 안되는거 같은데 아 되나? 안되나? 안되네 안되네 재구성 재검 재검 별로 안쎄진거 같은데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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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무리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쉼 방호도를 심미고 왔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이용이 일식생각합니다. 뭐야 사기인데 약화를 이리 부여합니다. 뭐야 쓰레기인데 모든 적에게 피해를 심미욱 줍니다. 베이커드에 되게 많은데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아 아 아 아 아 아 KU-KU! KU-KU! . . . . . . . . . 아 까까까까까까 오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퀄티스트 트위터 트위터 왜 취약부여냐 민첩주는 복주 쇠퇴의 영향을 안받습니다 회복할때마다 이식수가로 회복합니다 이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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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땡이를 못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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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폭풍 깨우침 에너지 1 더 필요한데 어디서 1 더 구하지? 병폭풍 깨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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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죽으러 간다 우산 겁나 들어갔어 군 haul 사망 캐리 더부 약한데 의식을 삼았습니다. 뭐야 이건 좋네. 아 이벤트로 나오는 건가 보다. 네메시스의 매끈함 머리의 소조함 너무 약한데 승천 내다버리자 모든 자기에게 피해를 삼줍니다. 왜 히히히 카드가 1코어 3딜이야. 이걸 어떻게 했어. 미러전. 까까 난 할아버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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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terushka. 히트 히트 히트히트 5. 이걸 퍼드리 호갈도의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체력을 모두 회복하고 중독을 얻습니다.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과정 복살 누구살인데 파란색이야 턱벌레살 상점이 엘리트가 됩니다 승천이 없어서 별로 차이가 느끼지 아니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네 나 기울어졌다 이펙트 흉내 왜 그런걸 어째서 447골드 이펙트 놀리는거 아냐 오갈드트 고갈되면 못쓴다고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있을수로는 있을수로란데 오갈드트 3카드가 너무 많네 크크야 카카야 가드들 진짜 쓸모없어보인다 또 필갱어 또 필갱어 도김부석에 희귀라니 완전 쓰레기인데 너무 약한데 헤벨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 자야겠네 까카야 까카 이거 승천없는것도 못기겠다 왜케 쓰레기야 아 너무 피곤해 헬로 가카 으악 벽 다 algorithms 색깔을 기다려주세요 으악 그다음 케미컬 엑스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쟤가 힘 훨씬 빨리 오른다 다른 카드당 피해를 사줍니다 턴을 왜 종료해 비와서 한거 아니예요? 비 어? 에잇 잘 못썼다 타격용 인형 락업 올린 담당 일찍 왓처 얘기죠 으어어어어 승선 아니라서 뚱땡이가 손상도 안거네 턴 꼬갈된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너무 쓰레기 카드가 많아 고요한 힘당 일 회복하고 모든 힘을 잃습니다 아이 웨이러어 10 10 10만 겁나 좋네 낡은 동전 꼽을 더미에 영감을 더하고 썩습니다 보존 안되는 성찰이잖아 그래서 통찰력이네 아이쿠 아이쿠 심은 지인 자존대 의식을 두배로 만듭니다. 저거 왜 삼코야 미쳤는갑다 진짜 신성으로도 구제가 안될거 같은데 이리와 함께 망할 야본 어 이거 그거 아냐? 그 크로본 마그마의 영상 좋게 놨지 매전투 첫 턴에 드로댄 카드를 무작위로 사용한다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시에 꼬라와 꽂아 살가 상대툴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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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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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클 수비 카드 안 들어도 깨는게 영승천인데. 빨간 맛 흉내내기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흉내나 내줘. 무작위 카드 한 장을 0코스트로 가져옵니다. 게다가 꼴바켓 다 다음 턴에 발끈이야. 내 가능성은 이정도 뿐인건가. 드라마틱하게 까까한테 죽었네. 똥 모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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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